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박상영 작가님은요. 1988년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가 있고요. 2019년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으로 제10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크게 제희,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대도시의 사랑법, 늦어누기의 바캉스 이렇게 4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자음과 모음, 창작가 빅평,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이렇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작품들이 수록되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4편의 이야기들은 영희라는 작가, 작가님 본인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두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제1편 제2부터 한 문장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무살의 여름 제2와 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술을 사주기만 하면 해달라는 건 다해주는 술법이 있던 그 시절의 나는 그날도 어금없이 연령 미상의 남자와 이태원 해밀턴 호텔의 주차장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영희라는 주인공은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퀴어 동성애자입니다. 제2의 결혼식장에 축가를 부르는 존재로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기막힌 동거를 사실 하게 되죠. 남자를 밝히는 제2와 똑같이 남자를 밝히는 영흥은 서로에게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기막힌 동거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여러 이면도를 배웠다. 이럴테면 제2는 나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론 참으로 족같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제2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게 거지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안은 언제나 하나의 철학적 질문으로 끝났다.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났냐? 모르지 나도. 주인공인 영희 사귀던 남자 중에 K3를 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K3가 아끼던 자동차가요? 교통사고가 났고 그토록 아끼던 K3는 결국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사랑 근데 재미있게 여자와 여자의 사랑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로맨틱 코미디로 잘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1편에서 나옵니다. 결국 축가를 하는 주인공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하는 주인공을 향해서 드레스를 입은 채 마이크를 낚아채고 축가를 끝까지 같이 울면서 부르는 제2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또 재밌게 벌어지고요. 제2가 중간에 어떤 남자와 임신을 했는지 모를 때 낙태, 수술, 병원비를 호기롭게 내어주는 주인공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관념이라든지 정상적인 사랑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롭게 이단 엽차기를 날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또 웃음을 잃지 않고 또 연미되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펼쳐집니다. 대상의 수상은 우럭한 점 우주의 맛 역시 이 주인공이 어떤 나이 많은 남자 형이라고 부르는 운동권 출신의 사람과 나누는 얘기가 또 잔잔하게 펼쳐지고요.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마음들까지 같이 잔잔하게 펼쳐져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주인공이 어머니의 병관호를 위해서 퇴사를 한다. 물론 애매하게 웃으며 차장에게 퇴사 후 그를 쓸 거라고 해버렸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꿈, 그거 좋지.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게 기회는 기차와도 같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지. 기차는 매일 매시간 돌아오는데 도대체 무슨 개같은 소울일까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첫 번째 회사 상황을 정리했다. 이 박상현 작가님의 전체적인 글에 흐르는 이런 맥락입니다.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와의 대화 속에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성세대의 어떤 가르침, 꼰대스러움에 대해서 비꼬는 또 한마디 이런 촌천살인 같은 말들이 또 곳곳에 펼쳐지는데요. 유머와 의미, 해악도 같이 느껴지고요. 엄마는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허공을 바라보듯 나를 흘끗보고 말 따름이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난 부끄러운 일이니.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지. 두 살 많은 형과 키스를 한 것. 그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나온 것. 미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 16년 동안 그녀를 버티며 살아온 것. 그 중에 어떤 것을 비밀로 하라는 건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비밀의 영역에 두기로 결정했다. 사실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남자 형아랑 키스하던 걸 어머니한테 들켰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리려고 시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더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 그게 더 특히게 됐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맞고 상대가 틀리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이런 불신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웃지 못할 소통 이 가족이란 거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것 같아요. 사회인 철학 수업을 하다가 만난 이 형이란 사람과 친해져서 이제 회집에 가서 회를 먹는 장면인데요.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어죠. 아니 우럭인가? 제가 사실 생선을 잘 구별 못해요. 그냥 비싼 건 다 맛있더라고요. 맞고 틀려요. 당신이 맛보고 있는 건 우럭. 그러나 그것은 비단 우럭의 맛이 아닙니다. 혀 끝에 감도는 건 우주의 맛이기도 해요. 네? 그게 무슨 개떡 같은 말씀이신지? 개떡 같은 속으로 말은 못했죠. 우리가 먹는 우럭도 우리 자신도 모두 우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를 맛보는 과정인 거죠. 아, 우리 모두가 우주이고 우주의 일부로서 생동하며 관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이 남자하고 이제 관계를 또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쫄깃하니까 우럭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광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속이 다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맛이 났다. 비릿하고 쫄깃한 우럭의 맛. 어쩌면 우주의 맛.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내가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순식간에 그라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네, 그렇고 뭐 섹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뭐 식구검스러운 이런 계속 진한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일상의 어떤 표면들, 이제 섹스 얘기가 계속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남녀의 섹스가 아닌 남자와 남자의 섹스, 그리고 그런 묘사들이 계속 좀 펼쳐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상하다라고 바라보는 나의 불편한 시선, 그런 게 사실 우리 사회에 대한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는 있지만 모르는 세상에 대한 시선들, 그런 것들을 눈 감지 말고 또 보게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게 싫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건 무선 내용이건 이유 없이 패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다 똑같은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가? 내게 있어서 사랑은 한껏 달아올라 제어할 수 없이 사로잡혔다가 비로소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추악하게 변질되어 버리고야만은 찰나의 상태에 불과했다. 그 불편한 사실을 나는 중환자실과 병실을 오가며 깨달았다.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주인공.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과 연인과의 사랑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이 작가는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어머니가 아기였을 때 자기를 묘사할 때 너를 안고 있는 동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똑같이 떠나간 형, 남자애들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를 안고 있는 동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마치 우주를 안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동안 울 시간은 충분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포기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작 지고 뜨는 태양 따위의 의미를 부여하며 미소 짓는 그녀를 그저 바라보는 일,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일 뿐이다. 주인공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야 될 상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머니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묻는 것도 할 수 없었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녀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내는 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담담하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의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또 이런 작가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고 할까요?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우기의 바캉스는 이 주인공이 정말 몸서리치게 사랑했던 규호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29살 유서리 간호학원 간호조무사 바텐더 민규호하고 사랑에 빠지고 또 헤어지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둘이 아름답게 사랑했던 장소 태국 방콕에서의 또 회상을 다시 늦은 우기의 바캉스에서 더듬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잘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만 크나큰 고난 앞에서는 꽤나 초연한 성격인 나임에도 칼리와 맞닥뜨린 후 처음 두어 다른 정신이 없었어. 이 책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병이 우리가 HIV, AIDS 바이러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규호라는 남자에게 주인공 영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카일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사귈 말지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규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그래도 왜 웃으면서 말해. 슬프게. 너 뚱뚱하고 못된 고양이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뚱꼬라고 부를게. 카일리만큼이나 독창적이지 못한 별명이네. 그치만 좋아. 언젠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이 함께 누워있던 밤에 규호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카일리가 있음에도 그때 왜 선뜻 나와 사귀기로 했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으니까. 그래서 나.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다고. 나는 그 말이 좋아서 계속 입안에 물을 머금 듯이 되뇌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규호와 연인관계를 지내다가 헤어진 주인공 영이 다시 방콕을 찾고 그곳에서 규호하고 지냈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복제약을 먹고 그리고 그전까지는 사귀면서 2년동안 콘돔 없이는 섹스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카일리에게도 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약을 먹고 둘이서는 밖으로 나가서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규호는 러브젤 두 봉지를 이루어 들었다. 우리는 섹스를 했다. 사귄 지 2년만에 처음으로 콘돔을 끼지 않고 한 섹스였다. 그의 체온과 그의 호흡, 그의 금고 크고 검은 눈동자를 오롯이 느꼈다. 그의 일부였던 어떤 것이 내게로 흘러들어왔고 그것은 곧 내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콧잔등에 맺혀있는 땀을 닦으며 천장에서 여전히 맹렬히 돌아가고 있는 실링펜을 보며 이대로 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슬프게도 풍등을 날렸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 우리가 날렸던 풍등이 높이 떨어오지 못했다. 방파제를 넘어선 순간 풍등에 불이 붙었고 흠은 연기를 내뿜으며 사선으로 나붙이다. 곧 먼 바다로 추락해버렸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와하 웃었다. 나는 풍등에 쓸 문장을 여러 번 고쳤었다. 다이어트, 주택청약 당첨, 포르쉐 까이엠 첫 책 대박나게 해주세요. 뭔가 다 내 진짜 소원이 아닌 것 같아. 빗금을 쳐서 지워버렸다. 아마도 그러는 사이에 구멍이 나버린 것이겠지. 나는 결국 풍등에 두 글자말을 남겼다. 규호, 그게 내 소원이었다. 대도시의 사람법에서는 우리가 대도시를 사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 맺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퀴어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도시의 사랑법 그리고 만났던 사람과 그 연인을 다시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잔잔하고 재밌게 그렇지만 또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직시하는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박상현 작가님의 책 오늘 밤 굽고자 해야지를 상당히 재밌게 읽어서 그런 유해 이야기겠거니 하고 대도시의 사랑법을 탁 봤는데 퀴어의 이야기가 너무 정면으로 나와서 작가님이 진짜 본인이 커밍아웃한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이야기의 목소리를 계속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의 다이나믹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런 묘사들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좀 꼰대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나이 든 우리 분들이 읽으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본 책은 대도시의 사랑법이었고요. 이런 사랑의 감정,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랑의 말들과 이걸 표상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을까를 했을 때 우럭한 점, 우주의 맛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씩 징그럽지만 해보는 것도 좀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